안녕하세요. 저는 사진조각가 권호상입니다. 아마 사진조각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실 겁니다. 사진과 조각은 평면과 입체라는 서로 다른 형식이니까 저는 이렇게 경계를 허무는 과정이 신발에도 담겨있다고 봅니다. 무엇보다도 쾌적했어요. 밑창에 구멍이 뚫려있으면서 측면으로 또 한 번 습기를 빼내주니까요. 편안하면서 스타일도 좋아서 행사나 미팅이 있는 날에도 잘 어울립니다. 무거움에서 가벼움으로 기존의 무게를 벗었는데 속은 더욱 단단하고 따뜻해요. 이것이 고어텍스의 기술력이에요. 고어텍스의 기능적인 면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신어보고 놀라는 거죠. 고어텍스의 기능적인 면만 생각됩니다. 고어텍스의 기능적인 면만 생각됩니다.